목욕 문화로 유명한 일본에서 특별한 목욕 행사가 진행됐습니다. 함께 가보시죠. 20여 명의 사람들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물 색깔이 보라색입니다. 사람들 손에도 보라색 음료가 들려있죠. 이 물의 정체는 바로 와인입니다. 매년 11월 3번째 목요일에 출시되는 프랑스의 대표 와인 보졸레 누보를 기념하는 행사인데요. 일본 하쿠네 한 리조트에서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행사로 와인을 사랑하는 일본인들에게 온몸으로 와인을 느낄 수 있도록 시작된 행사라고 합니다.